네, 어제부터입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4가지 빅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앞으로 페드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칠 파월일장의 발언을 꼽니다. 오늘은 이 이슈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성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욕 중시 상당히 빅 이벤트가 많았는데 그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 주시죠. 네,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오늘 그 빅 이벤트가 끝난 향후의 증시 흐름을 또 경기 흐름을 아는데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 그 월가에서는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일장의 발언이죠. 여러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 파월일장에 대해서 증시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됐냐면 3월 임시회의에서 무지한 통화를 공급하겠다 하는 방침이 7월 의사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위 디스인플레이션 사항이다 보니까 혹시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보호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주가 흐름을 월가에서 주가 흐름을 좀 이렇게 흐트러져 놓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기존의 평균 불가제라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는 금융관화 기조를 이렇게 종결의 입장이 재확인됨에 따라서 사실은 오늘 다우전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는 많이 떨어졌었죠. 그 이후에 물론 마감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체로 제롬 파월의 발언 언급 전후에서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됐었는데요. 어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감안해서 우리가 X세대, YJ세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X세대 투자에 이렇게 그루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했던 애플이라든가 거품 무료 이런 것이 이제 반영을 해서 차이신원 때문에 장 초반에 주가가 비교적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장후반에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마감 지수는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우전스 지수는 제롬 파월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9월 2기선은 없다. 물론 7월 2기선도 없다는 것은 어제 우리가 점검해 드렸습니다. 서머리리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비관노자들이 다시 9월 2기선을 제기하는 시점을 하는데요. 9월 2기선은 없다. 주식 더 사라. 이런 측의 입장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의 심리를 한번 볼게요. 이것이 이제 오늘 CNN의 FIG에서의 소위 탐욕 이렇게 지수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76입니다. 극단적 탐욕 사항. 지금은 코로나 장세죠. 그런데 1년 전 대비해서 1년 전, 그 다음에 한 달 전, 1주 전,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18, 극단적 공포 상태였었죠. 지금 코로나 장세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지만 정시적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실생활에서는 불안하지만 정시적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18에서 극단적 이렇게 공포 상태에서, 여기 한 달 전에는 63, 탐욕 단계로 바뀐 거고, 그 다음 1주 전에는 70 정도로 해서 탐욕 수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을 보겠습니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 못다 하지만 시장 참여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 74 정도였거든요. 오늘은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의 입장을 반영하고 나서 사실 76 단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이 사실 차익 실현했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렇게 낙복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지만, 나우전스 지수라든가 이런 게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 다 리포이됐고요. 안전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은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금값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러도 혼재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미개급체에도 사실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채권강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자의 심리가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붙으면서, 9월 2기선은 없다, 주식 더 사라, YJ세대의 젊은 미국으로 보면 젊은 동학게임에 해당되는 러브인푸드 중심에서 주식을 더 사라 하는, 이런 것이 전반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도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엑스너럴 미팅에 앞서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일 텐데,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해기년 전에 미국의 2분기에 두 번째 발표되는 잠정치가 발표됐죠. 예상은 뭐 개선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 31%대, 속보치 한 달 전에 발표했던 32%대에서 미국의 경제가 개선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같은 수준을 보고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됐던 잠정치의 마이너스 31.7%, 절대치로 보면 대공항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한 달 전에 속보치 대비해서 개선됐다 하는 쪽으로 보면, 어떤 쪽으로 시청자로 전해드려야 되냐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다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경제 지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추가되고 있는 다우존스 주가가 올라갔다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속보치 대비해서 개선됐다 하는 이런 쪽으로 시청자분이라든가, 우리 기자들이 독자들한테 했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속보치 대비해서 잠정치는 이렇게 개선됐고, 한 달 후에 발표되는, 9월 말에 발표되는 확정치에서는 이것보다 더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한 달마다 이렇게 왜 미국은 속보치를 이렇게 잠정치, 그다음에 확정치를 발표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가 아주 급박하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코로나에서 아니면 물렁물렁물렁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유연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프렉시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 달마다 이렇게 발표되는 수치가 개선되는 모습 봐서, 이걸 똑같이 31.7%를 대공항 이후로 가장 낮느냐, 아니면 미국 경제가 개선되느냐, 이 의미를 그런 각도에서 페드가, 미국의 페드가 경제성장률이든가 이런 측면에 해석할 때, 미국에서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상무부에서 발표하지만, 페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읽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논쟁이 되는 거죠. 경기 논쟁이 돼서 1차 3월 때의 경기 논쟁과는 많이 개선되죠. 극단적 비관론에 해당되는 I자형은 W자형이냐, 이런 쪽으로 비관론이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 시각인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 반등혁은 지금 U자형 시각, 이런 식으로 낙관론이 바뀌는 거죠. 전부 의견이 수렴되죠. 극단적에서 수렴되죠. 페드는 정작 어떻게 될 입장이냐 하면, W자형, 비관론의 2차 논쟁의 W자형의 비관론과 낙관론에 해당된 U자형의 중간지대에 형성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상당히 과도적인 통화정책을 도입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 경제 앞날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무래도 미국 대선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오늘 2분기 미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다 보니까, 또 2차 경기 논쟁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페드의 통화정책에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국의 경기라든가 증시에 이렇게 가장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된 이후에 대선이 3개월 밑으로 남아있는데요. 그거와 결부시켜서 대선 결과 경기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것도 월가에서 새로운 시각인데요. 이미 한국경제 TV에서는 미국의 대선 결과의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대로 사실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한다고 보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정PD께서, 지금 박PD가 진행하나요? 박PD께서 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1주전서부터 얘기했던 첫 번째 케이스, 트럼프 연임 상원공화당, 지금의 케이스입니다. 지금에서는요. 이게 이제 11월 3일 날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더블 E자형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트럼프 연입되고 민주당은 상원이 답을 때는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L자형이다. 장기, 이렇게 구조적 침체설, 소위 하버드 대학교의 레이 서머스 교수가 얘기했던 장기 침체용, 이런 시각으로 가지 않겠느냐. 가장 안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원은 지금과처럼 공화당. 이건 서로 견제 원리, 견제 원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윈윈하는 게임이 된다. 그래서 이건 윈자형 시각으로 간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이든 당선되고 상원은 민주당, 민주당이 독점 시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E자형으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경기적 측면에서도 오늘 이분기 성장률 자음 정치가 나오고 단기적으로 미국의 페이드의 통화 정책 기조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로는 대선 결과를 이렇게 본다면. 왜 오늘 다우전스지가 올라왔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경기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페이드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체제가 유지하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높겠다며 따라서 사실 미국의 경기 민감지가 추가되고 있는 다우전스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이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된 이후에 곧바로 또 파월일장의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잭슨홀 미팅이죠. 이벤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이고 왜냐 칠 월 의사력에서 삼 월 임시회의에 가져왔던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있는 속에 사실 그 여름 휴가철 이후에 통화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주제로 이게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또 과거에 보면요. 우리가 2008년에 서프라임 모비전 사태라는가 2009년 리만 사태 보면 대부분 다 9월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에 통화 정책 관련해서 사실 거품이 있을 때 긴첄로 도와서겠다는 입장을 볼 필요는 이렇게 그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위기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이 그 어느 때부터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제는 뭐 다 아시겠죠? 향후 10년의 통화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첫날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오리장에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다는 평균 물가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요 전에 켄사시티의 연준 청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평균 물가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견을 제시했죠. 매파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애트란타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한번 파오리장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파오리장은 어제 또 연준 의원 간에 서로 캐스팅 보트가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의견이 반반했을 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 상에 평균 물가 도입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파오리장의 오늘 연설이 그래서 더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평균 물가제 도입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자 이 의원 간의 갈등을 대다 보니까 이 평균 물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평균 물가제 도입이 9월달 연준에 의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나오고 나서 또 이 입장이 만장일치다 이런 견해가 있지 않으면은 그 바로 전에 의원 간의 갈등이 있었으니까 또 시장에서도 혼란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런 것이 미국의 재론 파활의 세심한 법률가다운 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 목표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지금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로. 종전의 물가 목표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피셔이케션 방식이 있고 테일러 전칙이 있고 수정될 때 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는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오늘 그 이렇게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뒤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수정된 파일 테일러 전칙의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 목표의 근원 목표의 물가 수준은 인플레이션 표정에서 근원 물가라는 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지금 2%대 이렇게 이제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는 방식에 어떻게 결정하겠냐 하는 방식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차피 과도기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나친 낙관적 시각 지나친 비관적 시각을 이렇게 사실상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방식도 이렇게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도 그만큼 세실한 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습니다는 평균 물가 재례라는 것은 일정으로 물가가 올라갈 때 개의치 않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융 완화 초금리와 금융 기조가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쪽에 시장의 해석이 가능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분류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파일 회장이 좀 긍정적으로 언급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네요. 네 일단은 지금의 체제가 비상체제죠. 그래서 3월 초에 사실 이 내용이 될 때는 항상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릴 때는 3월 초에 임시회의라는 성격을 그 임시회의는 보통은 패드가 임시회를 가져가지 않는다. 그런데 설립 이후로 2차 세계된 이후에 의해서 두 번째로 한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심각한 것보다는 노바디 노스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알면 대책이 강하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매니지먼트 중에서 그렇게 우려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깊을 것이냐 얕을 것이냐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임시회를 개최했죠. 그래서 임시회의가 그렇게 막 개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입해야죠. 그래서 모든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 정급 본드까지 매입해야겠다 하는 것이 3월 모습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주가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거품이 우려된다 하는 6개월 이후에 지금 상황이니까 3월 임시회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3월 임시 기회대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면 주가는 경기가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거품이 더 심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계속해서 금융지원을 할 때는 코브라 이펙트 때문에 경기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거품을 잡겠다. 지금 이제 물가가 목표선을 벗어나서 물가를 잡겠다면 긴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지금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2, 4분기 성장률이 31%가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생각하면 돈은 더 풀어야 되겠고 그러면 시장의 혼란이 과거 3월 초에는 너바디 넣었으니까 모든 게 지원하겠다 하면 주가가 쭉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한쪽으로 박히면서. 그런데 지금은 뭐냐. 거품을 생각하고 물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지원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제기도에 따로지 않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고용 실업률이 지금 10%이지 않습니까. 십 퍼센트 줄이려면 금융전은 계속해야 되고 아리까래죠. 그렇죠. 아리까래하니까 캐스팅 보르트를 갖고 있는 제롬 파월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경기 부양은 트럼프 당신의 재정 정책 목이다. 근데 돈은 그렇다고 해서 막 풀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YCC 소위 그 예엘드 커브 컨트롤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 7월 2사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했던 부분이 이번에 파월 의장에서 입회를 통해서 확인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이 패드 설립 이후에 가장 큰 변화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걸까요. 이 패드는요. 아시겠습니까 민간기구로 만든 거거든요. 민간기구가 만들어서 중앙은행 흡성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방준비제도 2사의 정확한 명칭이 그게 다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바꾼 것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걸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 중앙은행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협에 가로치고 패드라는 걸 꼭 넣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다 한국은행이든가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부리도 했습니다. 민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공공기관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모호한 표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부리도 했습니다. 패드의 전성시대죠. 설립 이후에 대구항원도 잘 급허고 2차세는 다 급허고 잘 급허고 해서 패드의 전성시대죠. 그래서 패드가 전성시대 전성시대는 팍스 아메리카 체제 미국 중심의 체제와 맞물려서 패드의 전성시대가 됐다라고 부리도 했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진 게 패드의 고난이 됐던 것이 뭐냐 미국에서 위기가 도저히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도 그때 있었었는데요. 사실 그 도저히 막 위기가 닥친데도 도저히 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짰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닥치되다 보니까 화려했던 패드의 시대가 정원이됐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패드의 위상이라든가 논란이 되는 상태에서 입장이 정리됐던 게 뭐냐 하면 자 2012년 시청자로만 아시겠지만 그 이전까지 백 년 동안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유일한 목표 근데 이때부터 뉴멘데이터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물가 목표를 양대 양대 목표제로 실수했던 거죠. 이것이 오바마 정부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 물가 안정이냐 고용 창출이냐 고용 창출은 경제 회복이죠. 그렇죠. 어느 야 이게 서로 상충 관계가 있을 때 지금처럼 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선을 벗어났다. 거품이다. 근데 지금 고용은 실업률이 10%다. 경제 성장이 올라가지 않는다. 서로 상충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품 잡고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률과 고용 창출은 불을 떼야 되고 이럴 때는 판단이 중요한 거죠. 이때는 우선순위입니다. 이때는 물가 안정이냐 고용 창출일 때 어느 쪽에 우선순위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바마 정부 때는 경기 대책을 모두 일자리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심지어는 인플로이먼트 매그너틱 포리스에서 마그넷 자석 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 2012년 페드의 100년 만에 대변신이라고 하는 듀얼 매니데이터 물가 전통적인 목표의 물가 안정과 새로운 목표의 고용 창출 경제 성장을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 운영은 고용 창출을 뒀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평균 물가제 도입에 대해서 의미를 아실 겁니다. 고용 창출을 뒀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 인플레이션 사항에서 물가는 지금 목표 산을 벗어난 상태거든요 요거 잡으면 긴축회의죠. 주식도 거품이죠 요거 잡으면 긴축회의죠. 근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고용 창출과 경기는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아리깔아 댈 때 자 어느 쪽을 중시해야 되느냐. 긴축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불을 계속해서 떼야 되느냐. 완화 기조를 개입했냐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은 사실 개의치 않겠다. 하는 입장에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하는 이 입장으로 시장이 해석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좀 유연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뜻은 패드가 앞으로 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순위는 거품과 그 다음에 물가와 고용과 이렇게 상충될 때는 고용 쪽으로 중심하겠다. 성장 중심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듀얼 메인 데이터가 지금처럼 아리깔아 상충될 때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지금의 물가 목표라든가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완전 고용은 제롬 파월 입장에서 완전 고용은 고용시장의 퇴출과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맞물리는 동수일 때 소위 마이탈리스트의 자연실험률 개념이거든요. 오늘 완전 고용에 대해서도 얘기 나온 게 상당히 연합통신에서는 특파원이 아리깔에게 시청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건 자연실험입니다 자연실험은 뭐냐 하면 노동시장의 퇴출과 퇴출되는 사람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의 수가 같은 수치 고때 실업률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왜 금융의 완화 기준을 줘야 되느냐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주간 실업 정권 가스가 백만 건으로 떨어지라도 퇴출되는 거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보니까 부를 때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연한 입장 유연한 입장에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유연한 집장이냐 한데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률은 분기지표입니다. 실업률은 월별 지표입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월별 지표입니다. 그러면 보통 월별 지표가 아리깔일 때는 3개월 이동 평균선으로 사실 문야 경기사항을 파악하는 게 패드입니다. 또 전미경제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3개월 이동 평균선 가지고 물가가 목표선 2%에서 벗어났다. 긴축으로 갔으냐. 그런데 경기를 판단하는 시각은 NBER에서 2분기 연속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 서로 엇갈리죠. 그런데 여기서 고용 창출 경기 회복에 주대되니까 소비자 물가의 3개월 이동 평균서보다는 경기 회복되느냐 여부에 2분기 연속 물가가 성장기 올라가느냐. 이걸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유연한 물가가 진짜 목표선을 벗어났느냐. 추세도 자리 잡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사실 최소한 6개월 정도의 물가 목표 그리고 경제 성장을 같이 보는 이런 시각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말랑말랑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코로나 사태의 위기 과정이 유동성 위기에서 시스템 위기로 그다음에 실물 경제 위기 되는데 지금 이것을 극복하고 거기서 유동성도 이렇게 극복해서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을 극복하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실물 경제가 재개되어 오지 못하니까 아리까리죠. 돈은 퍼는데 물가 올라가고 거품은 됐는데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 실물 경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 주가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경제는 극복적으로 고용 창출에 충격이 되니까 뒤쪽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리까리 될 때 그쪽 입장이 정리된 거다. 그래서 지금은 유연한 평균 물가제 도입하겠다 하는 입장이 지금처럼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페이드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유연한 평균 물가제 목표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한국은행에서 수정경제전망치와 함께 또 금융위 결정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해석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경제성장률과 금통이 서로 맞물리죠. 그렇죠. 경제가 아주 하향 조정되면 아마 금융 완화 조치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률의 마이너스 폭이 깊지 않는다면 사실 현 통화정책 기조에서 지금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크게 문제가 없었죠. 네. 한 가지. 어제 일단 성장률은 발표했죠. 성장률 예상보다 제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지금 보면 어제 나온 수치 모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으나 3개월 전망 대비해서 사실 1.1%포인트 하락한 더하향 조정원 1.3%포인트인데요. 1.3% 나왔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페드. 저도 뭐 중앙은행에 이렇게 소속된 중앙은행에 근본적이 있습니다라는 3개월 전망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망하는 시각에 일부 아주 최악의 시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고 있지만 표준 시나리오 볼 때에는 사실 지금보다도 1.1% 올라간 시점에서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시청자라면 보시겠습니다. 3개월 후에 증시도 개선되고 또 뭐 코로나 사태에서 최근에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돼서 3개월 전보다는 좀 상황이 낮은 게 아닌가. 그런데 성장률은 낮추고 있거든요. 더 낮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미가 안 돼 의미가 해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깔아놓은 것이 코로나 사태가 충격이 연말까지 되면 마이너스 2.2%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어제 11시 때에 무슨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해석을 좀 여러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3개월 전보다 증시라든가 이런 상황. 증시가 올라가면 웰스펙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전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장기를 하향 조정하는 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입장을 좀 보기 위해서 그분이 해석한 시각과 달리 해석한 시각을 제가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3개월 전문의 성장률이 성장률이 이렇게 1.2%포인트는 낮췄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안정시켜야죠.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데 그럼 금통위원들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가 성장률을 낮춰놓는다면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프리앰프티브를 해야죠. 선제적 정책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유동성 함정에 처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한하는 것은 안 좋다. 더더구나 일부은 뭐 이렇게 강남이라든가 부동산 잡기에서 2018년 11월과 마찬가지로 경기는 어떻든 간에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 금리 올려라 했던 것이 지금 경제를 망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의식해서 그런지 유동성 함정이 있는 부분이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퍼 설립 1조의 물가 안정이지만 지금 물가 안정은 디프레스 상황까지 오래되니까 고용 창출 경기 성장일 것 여겨주려고 하겠다. 부동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일부 올려라 하는 시각에서 사실 10월 달의 악몽에 2018년 11월 달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금리는 동결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부 부동산 잡기에서 금리를 올려라 하는 시각에 반대해서. 문제는.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낮춰놨은데. 왜 금통위원들은 무슨 조치를 안 했느냐. 자 돈을 공급하는 이런 조치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자 그러면 돈을 공급하는 정책은. 돈을 풀어주더라도. 실물 경제와 금융상 나이 같아 많이 서기 때문에 돈을 풀더라도 잘 벽장 속에 가준다. 벽장 속에 가려줬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풀지도 않다.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무 조치가 안 됐습니다. 성장률 낮춰놓고. 그러면 그때에서 금통위원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시겠다는 한국은행 통화 정책은. 결국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풀어줘이죠. 금융과 실물을 풀어줘이죠. 그러면 자 우리 한국은행의 정책에서 보면 일반적 보편적 정책에서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돈을 공급부가 아니고 일반적 보편적 정책이 있고 병목 현상이 있을 땐 그 병목 현상을 풀어주는. 선별 진별적 정책이 있거든요. 그 병목 현상은 풀어줘야죠. 지금 돈을 공급하더라도 당신 무슨 얘기에 돈을 공급해도 실물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일반적 선별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정책은 가져가지 않아야죠. 금리를 내치는 것도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는 유동성 한정이라든가 일부에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화가 약세에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금리를 낮추지 않다면. 과도긴장상에서 최대한 유연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금통위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경제성장을 낮춰놓고.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하고. 자 정작 통화정책은 아무것도 안 한다. 어떻게 오시겠느냐. 왜 이렇게 연봉을 많이 주고 거기 자리에 있느냐. 하는 각대에서 보면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라고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머틀렉 현상. 과도긴장 상태에서 머틀렉 현상. 우리가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머틀렉 현상이니까. 그런 정도의 일반적 보편적 정책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있으면. 이렇게 병목 현상을 풀어주기 위해서. 진적 선별적 보다 세심하게. 오늘 패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의원 간의 평균 물가제 도입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했다. 그다음에 목표선에 대해서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 입장을 언급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통위원들은 뭐냐. 경제성장 낮춰놓고. 아무 조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입장입니다. 성장률만 낮춰놓느냐. 성장률 낮추는 건 지금 마이너스 1% 1.8%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런 측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뒤쪽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비염이 있어서 콧물이 많이 나온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 똑같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사항. 세장을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제 성장주는 하도 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금통위원들은 아무 조치를 안 하는. 이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국민의 다가가는. 지금 모든 정책에서 현 정부의 정책이 우월적지에 있는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 하지 말고 정책 당국자의 목표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국민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국민의 파고들어서 국민의 셋이면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좀 한군행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한군행도 그런 입장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파고들은 이 어려운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정책에서 경제성장을 낮추고 암호 조치를 안 하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입장이. 사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감정이 붙받쳐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쉽지 않느냐. 너무 파월 의장의 시장의 세심한 배려와 대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도 분석을 해보고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렸는데 이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의미와 분석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